우승 따라가 따라가 아놔 미치겠네 이거 아놔 왜이렇게 자꾸 실력 제어 조절이 안되 너 아 저부르셨어요? 혹시 강해주시면 아 예 저해요 저해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C-마 이거야 님들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 게 제가 여자가 없어가지고 2분 날 키고 내일도 방송을 킬 거긴 한데 여자가 없어가지고 오늘 내일 방송을 키는 게 아니야 여자가 있는데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고 싶지 않아 아무도 그냥 사람 많은 날에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방송을 오늘 내일 키는 거지 내가 죄송하면 없구나 이런 거 아니야 노래 뜰게 대즈니 키 10개 나도 그래 오빠 제가 앞으로 많이 사랑 드릴게요 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왜 난 안 사랑해 찾은 나 천 개 줄랬는데 이 X발 년아 존나 사랑해 이 키 같은 년 넌 내 거야 X발 년아 어? X발 알겠어? 그러고 보니까 소첩이랑 나랑 지금 알게 된지도 지금 이제 알게 된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야야야야 왜 위뉴 왜 먹어 소첩이랑 나랑 1주년 넘었네 어제가 1주년이었네 나 아직 안 취했는데 너무하다고? 너 지금 마이크로 들어서 그렇지 유미 사랑냥님 500개 감사합니다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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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505개 뭐야? 아 감사합니다 나는 안 사랑하냐고? 아참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군지 알아? 너야 너 어? 너 방금 바뀌었어 너로 감사합니다 야 들교환 좀 잠깐 때려봐 이거 너무 너무 어 야 이거 갱하는데? 힐 써줄게니까 피해볼래? 힐 써줄게니까 피해볼래? 아 이거 루시안 때릴걸 아 내가 방금 아 근데 이거 저만 썼으면 잡았겠다 저만 썼으면 잡았겠다 이거 아 이거 내가 방금 문제가 생긴 게 뇌에 문제가 생긴 게 난 분명 블리치를 때리고 있었는데 루시안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루시안을 바꿨는데 트랙해보니까 케인을 때려야 되겠는 거야 케인을 때리고 있다가 다시 루시안이 앞으로 루시안 아 이거 한명만 때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케인 때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루시안 때리던지 그리고 실드를 안 썼구나 내가 에이겠지 근데 점화 좀 써야 서포터님들 점화 좀 쓰세요 죽기 전에 서포터님들 점화 좀 썼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진짜 점화 좀 쓰세요 점화 좀 죽을 때 점화 안 쓰고 죽잖아? 그럼 진짜 잡을 수 있는 것도 못잡아 원딜 입장에서 잡을 수 있는 것도 못잡아 원딜 입장에서 이거 잡겠는데? 잡았다 잡았다 정수 가야지 11루는 이번 판은 속만 봐야 될 것 같아 아 살인미소 아 운이 좋으시군요 운이 매우 좋으신 분이에요 조금만 더 잘 때렸으면 잡았을까? 아아아아아아 루시안까지 잡을라 그랬는데 아아아아 까비 까비까비 살인미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갱 계속 오니까 어쩔 수 없지 점화 점화 쓰고 죽으셈 내가 치는 애 어 정확한 그래비였어 저 티어 특징 킬 먹고도 계속 사림 진짜 저 티어 특징이야 저 티어 특징 킬을 먹었으면 압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려 사려가지고 갱 오는 것만 이득 보려고 계속 사려 저 티어 특징 또 오네 또 와 펀치 때릴 줄 알았는데 끌어 이거 끌어 쌍놈 아 이 옷은 버릴수가 없어요 이 옷은 되게 소중한 옷이야 까망사이다님이 나한테 선물해준 옷인데 그 길거리에서 존나 싸구려치세트 선물해줘가지고 산지 얼마 안되자마자 바로 목이 다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까망사이다님이 사준건데 선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거는 버릴 수 없는 옷이에요 추억이 기뜬 옷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아 얘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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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와 얘 왜이렇게 오는거야 바텀만 쿵쓴다아 야 이거 너무 거저 이기는거 아니냐 나 나 이렇게 이기고 싶지 않은데 히비를 좋은지 모르겠어 요즘 내가 메타를 잘 몰라 요즘 게임을 안하잖아 다음주부터 시작할거야 게임 프리시즌 이제 끝나고 텐시즌 시작하기 전? 직전? 그때 시작할거야 게임을 나 지금 게임을 잘 몰라 흐름을 루시안 갔다가 저렇게 사리기만 하면 루시안을 뭐라했니? 피들 리메이크 된다고? 아 지금 컨셉 좋은데 왜왜왜왜왜 리메이크해? 지금 좋잖아 공포 침묵 궁 빨기 좋잖아 아니 얘는 왜이렇게 사려 또 사리고 있네 이새끼? 얘 왜이렇게 사리는거야 야 너 뭐 뭐야 너 너 왜 사려 왜 왜 막기만 해 왜이래 얘 야 진작에 블리츠 죽기전에 싸우지 인마 블리츠 죽고나서 궁쓰고 뭐 ㅅㅂ하면 뭐 되니? 어? 진작에 싸웠어야지 일로와봐 야 파밍만하니까 아무것도 안되잖아 결국에 망했잖아 인마 불을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 오늘 강의 방송 한번 때려야겠네 이거 답답해서 안되겠네 이거 여기 티오 애들 이거 어? 야 그렇게 맞으면 안돼 어? 뭐야 밀고 와야되는데 이거 티오 잡히는것 좀 볼게요 와 이거 다 골드 잡히네 플랫까지 잡히네 이거 미쳤네 이거 MMR 어떡하냐 와 이거 MMR 어떡하냐 야 실번데 골드1 골드1 골드2 골드2 플랫 잡혀 조졌다 이거 날라갔어야지 도난없게 잡히네 이거 루시안이 지금 골드1이구요 블리치가 골드2 저쪽 블라디가 플래티넘 터뜨덩 탁 루시안이 먼저 트위드1 침착을 왜 들어 시빌과 정술가난데 마나, 마나 충분한데 아 이거 솔랭 돌리면은 플랫까지 잡히는구나 조졌네 이거 MMR 존난 없네 브론즈랑만 듀오했는데도 이렇게 잡히네 야 보급형 도파 왜 이렇게 못해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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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거 음 너무 케인이 너무 빡이다 유령물 갈게요 이거 난 이거 실버 1이라서 실버 1하고 골드 하위권 잡힐 줄 알았는데 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루샨이 실버가 잡혔구나 루샨이 골드 1이라니 야 믿을 수 없다 심지어 골드 1인데 승률 75%야 승률 되게 높은 골드네 얘 심지어 이리 와 아 이거 피했어야 되는데 무빙으로 아 피하거나 하나 더 오른쪽으로 쭉 도망쳐 랜턴 땄으면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 근데 애네들 왜 이렇게 스펠을 나한테 다 꿇어박냐 이거 어? 바텀 가야겠다 난 바텀 개니까 아 내가 이번판 망한 줄 알고 좀 내려놓을라 그랬더니 또 이것도 잘 컸네 또 아 나 이거 이씨 이번판 좀 대충대충 할라 그랬는데 힘 안주고 좀 살살 손만 풀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드캐리 하겠네 이번판 내가 또 제일 잘 컸네 이거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고 게임하겄자 이 새끼야 시발 시비거냐? 어? 게임 죽이잖아 지금 내일도 게임할거야 내일도 방송할거야 뒤에 여자 누워있다고? 야 시발 여자는 할찌셨냐? 내가 방송한 동안 뒤에 침대에 누워있게? 하하하 야 여자는 뭐 할짓이 하나도 없냐? 어? 방송하고 있는데 침대에 왜 누워있어? 나 바닥에서 자거든? 응? 응? 야 야 저 새끼 잡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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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안도 있어? 야 너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다 야 미안하다 야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어 도망만 다니는 애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 야 그래 평생 그렇게 도망만 쳐 넌 별로 위협이 안된다 아 어 뭐야 야 잠깐만 야 아니 잠깐만 아니 나 그랩 아 루시안 궁에 없어졌구나 그랩이 아아아 아 루시안 머리 좋다 아이씨 당황스럽네 오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나는 근데 침대에서 자나 바닥에서 자나 진짜 차이를 못 느끼겠어 나는 바닥에 자면 허리가 아프다고? 나는 안 아프던데? 공기 이리로 와 이리로 루시안 상놈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바닥에 자도 괜찮다는데 뭐 상놈이래 X발 새꺄 어? 그냥 바닥에서 자도 괜찮다고 어이가 없네 나는 침대에서 자도 좋아 근데 침대에서 자나 바닥에서 자나 진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 진짜 허리가 아프다는데 모르겠네 나는 그래서 막 몇십만원 몇백만원 주고 침대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케인이 있어서 고연폼 안 갔어요 어? 듀요 한판 떴네? 세림 축하드려요 듀요 한판 확률을 높였더니 잘뜨네 확률을 높였더니 잘뜨네 서큰함 10개 야 이게 진짜한데 내가 해볼게 기다려 아 긴장감 진짜 없지 않아? 이게 이게 골드 1하고 플레이야? 긴장감 리얼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이게 뭐야? 아 아 아 따라가 이거 따라가 따라가 아 나 이거 이길 생각 없었는데 손뿌는판이었는데 이거 그냥 이겨버렸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나 왜 왜 이렇게 자꾸 실력 조절이 안 돼 실력 조절이 잘 안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캐리를 하네 이걸 이기네 이거 약간 노잼이었는데 게임? 이슈큐를 해봐서 이겨버렸네 아 이거 4만 넣었네 딜량을 아블른 te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